문재인 대통령이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관련 논의가 금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선결과제는 무엇인지, 실제 도입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소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먼저 입국 면세점이 생기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해외여행 갈 때 면세품 살 거를 대비해서 실제 내가 가져가는 짐보다 훨씬 큰 가방 가지고 해외여행 나섰던 경험 아마 있으실 텐데요. 입국 면세점이 생기면 일단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여행 기간 내내 면세품을 들고 다녀야 되는 불편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입국 면세점이 생기게 되면 내수 진작, 그리고 외국인의 국내 소비 증가, 그리고 일자리 창출까지 여러 가지 부대 효과가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과거에도 좀 추진이 됐다가 무산된 바가 있잖아요. 우선 도입하려면 법부터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관세법과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검토 작업에 착수를 했는데요. 이르면 연내에 관련 법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지시하자 김동연 부총리가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겠다며 맞장구를 쳐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03년도에도 입국 면세점 도입을 위해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했는데 반대 의견이 커서 법안이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단 편리해지니까 딱히 반대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입장은 어떤 입장인가요? 당장 이해관계가 엇갈리 있는 게 기내면세점 운영하고 있는 항공사들 그리고 출국 면세점 그리고 시내면세점 운영하는 롯데나 호텔실라 같은 대형 면세업체들인데요. 특히 기내면세점의 경우에 실물 보지 못하고 카탈로그만 보고 물건을 사야 되다 보니까 기내면세점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아마 입국 면세점이 생기면 그쪽으로 대거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요즘에 대한항공이나 아시안항공 이런저런 이유로 드러내놓고 반대 목소리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대형 면세업체들도 정부가 중소기업들에게 입국 면세점의 기회를 주겠다고 했는데 여기 또 드러내놓고 반대 목소리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요. 또 반대 목소리 내기는 어느 때보다 쉽지 않아서 결국은 입국 면세점 도입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취지에 맞게 잘 도입이 돼야 될 텐데 어떤 과제가 남아있습니까? 여행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또 소비진작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일단 입국 면세점이 생길 경우에 어떤 품목을 판매할지 품목 결정이 중요해 보입니다. 일단 입국 면세점의 경우에는 운영 주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일단 매장 면적 자체가 출국 면세점처럼 크지가 않고 굉장히 협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론되는 품목 자체가 담배나 주류, 화장품 같은 품목이 거론되고 있는데 다만 이런 품목들은 아시다시피 지금 출국 면세점에서도 살 수 있는 품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품목 조정이 좀 향후에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칫 판매 품목이 이렇게 겹쳐서 입국 면세점이 추가로 생겼는데 전체적인 판매량은 제자리일 경우에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대형 업체들은 지금도 차라리 입국 면세점 만들 바에는 차라리 입국할 때 미리 샀던 면세품을 찾을 수 있는 인도장을 만드는 게 쉽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추가로 면세점이 생기면 임대를 좀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서요. 이런 부분도 향후에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최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